어! 얘 끊어졌어요! 조용호에게 넘어왔습니다. 조용호! 가운데에 일류첸코! 일류첸코 오른발 슈퍼골입니다! 극장골을 환상하는 일류첸코! 서울 데뷔전에서 극장골을 환상합니다! 와! 이거 지금 대단한 골이 들어갔어요! 중골이 다 그대로 꽂혔습니다! 엄청난 슈퍼오더골 일류첸코입니다! 일류첸코가 K리그 포항 데뷔를 할 때도 성남을 상대로 데뷔전에서 데뷔골을 넣었었는데 오늘도 서울 데뷔전에서 데뷔골을 넣었습니다! 엄청난 마지막 반점을 찍어버린 일류첸코! 아니 이게 지금 골키퍼가 뜨지도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른발 꼼짝도 하지 못했던 최형 골키퍼! 인강에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와! 오른쪽을! 이건 기가 막혀 완전히 원더골인게! 예! 지금은 뭐 굴절도 없었어요! 그냥 골키퍼가 시야에 가렸는데 선수를 피해가지고 그대로 회전이 먹어가지고 들어가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서울 데뷔전에서! 오늘 서울 데뷔전에서! 깔끔하게 골망을 흔들어낸 일류첸코! 이야! 대단한 골입니다! 예! 이번 시즌 전북에서 뛰면서 11공경기에서 단 2골밖에 넣지 못했던 일류첸코인데 서울 데뷔전에서 데뷔골! 그것도 아주 극적인 시간에 골이 들어가네요! 그렇습니다!